네 HP 오피스젯 7740 A3 복합기 입니다 이거 무선 네트워크로 선없이 출력하는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액정 가가지고 무선 네트워크를 공유기하고 연결 먼저 합니다 지금 느낌표에요 느낌표에서 연결 안됨 되있으니깐 요거를 연결할 수 있게 설정 보고가서 무선 설정 마법사 해당되는 공유기로 갑니다 안뜨면은 새로 보충할게요 이렇게 뜹니다 암호가 있으면 암호 입력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IP 업데이트 처럼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 성공 됐으면 OK 누르세요 OK 누르면은 이렇게 암테나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선 연결이 되는거에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로 가가지고 서킴에 이렇게 되면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